이거 결정하는 거 좀 막 쉽진 않았어요. 딴 말 안 해요. 아 진짜 거짓말하는 눈이 아니다 진짜. 지랄하고 잡혀졌네. 내가 널 AB형일 줄 알았어요. 신장부터 시작할게요. 9,300 제발 돈 더 올리지 마세요. 뛰어나봐. 넌 뭔데? 넌 뭐냐? 고장께 설명을 좀 드리자면 내가 열 다섯 살 때 사장한테 팔렸어. 삼매나. 아저씨 내가 지금 이거 풀어줄 테니까 나 좀 도와줘. 뭘 정확히 알아야 도와줄 거 아냐. 단 70억 있거든? 그걸 다 대회도 한 거나? 바로 경매 시작할게요. 내 난관에 부딪혔네 내가. 내가 영문도 모르고 뒤질 뻔한 게 몇 번이야. 난 어때 보이잖아. 너는 나한테 존재 자체의 거짓말이었다니까. 나 돈 있는데 알아. 7대 3. 내가 7이야. 8대 2. 원래 말이 그렇게 많아요? 그걸 그렇게 쉽게 말해버리면 어떡해. 남은 계단 바보 쪽으로 지 혼자 도망을 찬디. 일단 책임진다고 말을 하라고요. 이게 제 거라고요. 나는 돈을 냈고 우리 아버지한테 콤팟을 갖다 드려야 되니까. 효자만. 나 한다면 해. 여기 전세 진짜 개 지랄들이 하는구나. 진짜 가지가지 한 대. 너 안 죽었냐? 미쳤다. 너는 안 미쳤냐? 내가 왜 속았지? 다 죽이고 안 갔을 거야. 너는 어차피코에 Maekko에야하는 게 네 사람이 나고 감사합니다.